갑시다 항아리 게임 지금 이거 미션이 걸려있어서 그런겁니다 1등 미션이 아니라 킬 미션이라서 그런거니까 조금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적혀있죠 그쵸 지금 제가 어 어떤 미션이 걸려있는지가 그죠 에 만약에 정말 차분하고 정말 차분하게 상대를 죽이고 잘하고 에 어 그런거 보고싶으신 분들은 제 방송 보시면 안되죠 제 배글을 보시면 안됩니다 음 정말 차분하게 딱딱딱해가지고 이거 어 상대들 킬 어 엄마 실화냐 오 총소리 보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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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근처에 있는 듯한 느낌인데 있네 있네 아래쪽에 망치 들고 다니네 망치부인이야 어딨냐 방금 여기 있었는데 방금 여기 있었는데 안에 들어가있나 인스타 으 아 총이 너무 구닥다리인데 이걸 오래 참긴 했는데 아 느낌 졸라 안좋아 지금 죽을거같은 느낌 불길해 엄청 불길하다 싸늘하다 일단 미니 다행이다 근처다 근처에 있어 나 사람 죽이러가 되는데 저기 있다 이 건물 하나 있는데 욕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시발놈아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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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 길 딴거 싫어하냐 вр 아 으 으 으 일단 문 닫는다 끝에 있네? 총소리 듣고 날려겠네? 일단 이게 문부터 닫자 잠시만요 오 단위 없네 뭐 든게 없냐? 칠탄으로 갈아 끼워야 되나? 하나 정도는? 갈아 끼우자 칠탄으로 좀 나오고 서클 한번 봅시다 오늘이 긴장되네 이거 잘 가라 가보시 좀만 어 정신 차려라 새X야 어? 좀 쉬끼만 정신 차려 임마 어? 어디서 팀박질이야 어? 윷.... 저 근처에 있는데 한 명 일어서라 한 명 왔다 닦자 저쪽 근처에 전방에 있어 한 명 나와야지 교하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거의 교하지 모드였죠 저쪽으로 벌써 이동했나 서클 자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는 길통제 빨리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 더 빨라 움직여야 돼 저기 있다 아씨 한 명 갔다 하자 한 명 이쪽으로 저거 놓게 돼있어 이거 안 죽은 거 실화냐 내가 널 죽이러 간다 정신 차려라 시키만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뭐냐 뭐냐 뭐야 뭐야 뭐해 이 새끼는 싫어하네 엄마 근처에 있네 근처에 있네 시... 시... 못 죽여놔 ... 시... 새롭게 가야됩니다 1시 36분이네요 지금은 현재 불타는 금요일이고요 하루의 마무리는 안기요와 그리고 한주의 마무리도 안기요와 결국 월화수목금토일 다 안기요와네요 안기요와 함께 이거 뭐 실화냐 어잉? 예? 훌리잘라야 교두한 물입니다 예? 지금 됩니까? 시간을 보십시오 이게 됩니까? 안돼 물이야 태경경민현재님께서 한계 감사합니다 안된다니까 시간이 안돼요 교두한 안돼 음 거기도 안개네 시간 안돼요 여쭤봐도 됩니다 질문해주세요 시간이 안돼요 음 일단 뭐 요쪽에 한번 떨어져볼게요 음 안된다니까 지금 시간이 안돼 시간이 오케이 빠르게 일단 떨어져볼게요 되는가 안되는가 아 안된다 안된다 하하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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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안돼 음 여보 떼연님께서 한계팬까지 감사드립니다 에잇 감사합니다 안돼 안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안돼 안돼 아 5초 남았네 젠장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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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오죽 물이 숨겼어요 물이 숨겼어요 아멘